청주 충부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로 분진 피해를 입은 청주 현도면 지역 피해 규모를 파악해 보상 대책을 주선할 것을 충청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지역구 이장섭 국회의원에게 요구했습니다. 환경련은 한국타이어 공장과 금강을 사이에 둔 현도 지역 농민들이 화재 때 날아온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을 직접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관계기관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